인스타라이브 보이시죠?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파라. 파라. 2023년 FW 쇼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멜라노에서 하고 있고요. 드디어 가네요. 저희가 패션쇼 처음인데 즐겁게 구경하고 오면 또 영감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쇼가 너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오늘 가서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팬분들께서 아침부터 기다려주셨다고 들었어요. 비도 약간 오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랑 같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라다와 함께하는 이제 패션쇼는 처음이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면 또 다양한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좀 즐기고 많은 영감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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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구나. 몰라? 정확히 몰라요. 몰라? 아, 죄송합니다. 배고픈 안녕 안녕